안동체육관 옆 낙동강변대로에 대기오염 5개 전광판이 설치돼 도시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. 대기오염 5개 전광판은 명련동 시청 옥상에 설치된 도시 대기 측정소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, 오존 등 주요 대기질 정보를 그림 문자 등으로 실시간 제공합니다. 또 실시간 대기정보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